오늘은 교과서 35쪽부터 37쪽까지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단어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눔셈 단어인데 여기서는 특별한 건 없고 우리가 문제를 계산을 할 때 기본적인 계산 규칙이 있겠죠 첫번째 단항식이 나올 때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곱셈 나눔셈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당연히 뭘로 나타내야 되겠어요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줘야 되겠죠 이거 거듭제곱 표현한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나눗셈 할 때 나눗셈 할 때는 역수의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a 나누기 b를 했을 때 a 나누기 b를 a 곱하기 나누기는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니까 이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해요 b의 역수가 b분의 1이죠 b분의 1을 곱하기 해서 b분의 a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냥 a 나누기 b가 되면 나누는 식 b가 나눔을 당하는 식 a의 분모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위에 것처럼 이렇게 b를 역수의 곱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b라는 식이 간단한 다항식일 때는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해 줘도 돼요 두 번째 것처럼 근데 이제 b가 예를 들면 b가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냐면 b가 분수식인 경우 있죠 분수식인 경우는 바로 분모로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수를 지해서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ab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나누기 6b를 했다 6b로 하면 얘는 그냥 계산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그냥 나누는 식이 지금 단항식이기 때문에 그냥 4ab 밑에 분모에 6b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제 6하고 4 약분하면 3분의 2고 b 약분되니까 3분의 2a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똑같은 문제인데 4ab가 있는데 이 나누는 식이 얘처럼 단항식이 아니고 분수식인 경우 있죠 예를 들면 뭐 나누기 5분의 2ab라고 합시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은 5분의 2ab를 4ab 밑으로 넣기는 좀 힘들잖아요 분모 밑으로 이거 역수를 취해야 되겠지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4ab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5분의 2ab를 나누기 위해서 5분의 2ab 역수를 곱하죠 5분의 2ab의 역수는 2ab분의 5입니다 이거 이제 실수 많이 하는 게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5분의 2ab는 5분의 2ab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역수가 2ab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ab는 다 없어지고 여기 2하고 4 약분되니까 2죠 그래서 2 곱하기 5니까 얼마나 10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제 5분의 2ab의 역수는 2ab분의 5입니다 근데 이제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5분의 2ab의 역수를 2분의 5ab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5분의 2ab의 역수를 그러니까 역수를 취하는데 2하고 5만 역수를 취한 거야 숫자만 문자는 그대로 두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문자 ab가 원래 사실은 분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5분의 2ab랑 똑같으니까 이거 역수 취하면 2ab분의 5가 되겠죠 이런 거 이제 나눗으면 할 때 조심하고 그리고 나눈 식이 분수식일 때는 역수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위에 게 이렇게 편해요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계산하기에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우리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다음을 계산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3a3제곱 곱하기 2a제곱이니까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이죠 그 다음 문자는 a3제곱하고 a니까 a 몇제곱? a4제곱이면 바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분리시킬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마이너스 2하고 5 곱하니까 마이너스 10이죠 그 다음 x랑 y 있으니까 xy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거듭제곱이 하나 더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계산해주면 여기 5a죠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4죠 4b제곱이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5 4 20이고 문자는 a하고 b제곱 되겠죠 20ab제곱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4번도 ab제곱이고 곱하기 a제곱 b의 3제곱이니까 3제곱 분배해주면 되겠죠 a의 제곱의 3제곱은 a의 6제곱이죠 그 다음에 b의 3제곱 이제 계산해주면 같은 문자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a하고 a6제곱하면 a의 7제곱이죠 그 다음 b제곱하고 b3제곱은 b의 5제곱이 될 거에요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나눗셈을 할 때 역수를 곱하기 해줘도 되고 얘처럼 그냥 얘가 분모 왼쪽에 있는 단항식에 분모로 들어가서 계산을 해줘도 된다는 거에요 둘 다 똑같은 거죠 둘 다 똑같은 건데 나누는 식처럼 단항식일 때는 상관없는데 얘가 분수식인 경우는 역수로 곱하기 해주는 게 훨씬 편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실수를 많이 할까봐 그렇게 계산하는 건 나중에 뒤에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바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해보세요 35점 넘어가고 자 이제 36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랬죠 자 4a3제곱 b 나누기 2ab죠 자 나누기니까 얘는 그냥 바로 분모로 내려가 줘도 돼요 굳이 역수를 곱할 필요 없어요 여기 나오는 식은 그래서 분모로 바로 내려가 주면 간단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4a3제곱 b 나누기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2ab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등호 표시할 때 정확하게 여기 나누셈 비율 옆에 써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줄 때는 숫자 먼저 계산해 주면 돼요 숫자 먼저 2 약분하면 4니까 여기 2가 되겠죠 2가 되고 분자 2고 그 다음에 a 하나고 여기 3개니까 약분하면 2개가 되겠죠 a제곱 b는 없어지니까 2a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뭐 나누기인데 그냥 분모로 내려가 줘도 돼요 6xy제곱이니까 나누기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y가 되겠죠 마이너스 1랑 6이랑 약분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x는 맞분이 안되니까 그대로 있고 y제곱하고 y하고 약분되니까 y가 되겠죠 마이너스 3xy 그 다음 3번은 거듭제곱을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어요 3a3제곱 b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이 9죠 그 다음에 3제곱의 제곱은 a의 6제곱이고 그 다음 b제곱이죠 나누기 9ab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시 계산해 주면 9a6제곱 b제곱 나누기 얼마가 되겠어요 9ab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9는 약분 되고 a6개에서 a 하나 약분하니까 a5개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2개에다가 하나 약분하니까 b 하나 그래서 a5제곱 b가 됩니다 답이 그 다음 4번 4번 이게 이겁니다 8x5제곱 y 나누기 마이너스 2x제곱 y의 전체제곱 계산을 거듭제곱 미리 해 줍시다 나누기 이거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2의 제곱이니까 4고 제곱의 제곱이죠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곱한다고 해서 x4제곱이 그 다음 y제곱 되겠죠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해주면 8x5제곱 y 나누기 얼마가 되겠어요 4x4제곱 y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 되겠죠 숫자끼리 먼저 계산하면 2고 y4제곱하고 x5제곱 약분하면 x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얘는 y의 갯수가 분모가 더 많죠 그래서 y 하나 약분하면 여기 하나 남죠 그래서 y분의 2x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문제가 간단하죠 그래서 나누는 식이 분수식이 아니면 굳이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하지만 분모로 내려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3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 볼 건데 우리가 이제 나누는 식을 바로 분모로 넣어줄 때도 있지만 역수를 곱해줄 때도 있다고 그랬죠 얘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계산식이 계산해야 될 게 3개씩 있다라든지 할 때는 바로 분모로 넣어 주는 것보다는 역수로 곱셈을 먼저 이제 식으로 표현해 준 다음에 계산하는 게 조금 여러분들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나누는 식을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한번 해 볼게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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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니까 곱하기 얼마가 되어야 돼요 역수니까 3a제곱 b분의 1이죠 이 상태에서 바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어요 사실 여기 1분의 1이 있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3하고 2는 약분이 안 되죠 분모로 얘기하면 분모에 3이 있고 분자에 2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계산을 쭉 보면 a 약분 될까요 a제곱이랑 여기 a제곱 약분 a제곱 남죠 분자에 a제곱 있고 b도 약분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3분의 2a제곱 b제곱이죠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3분의 2에 a제곱 b제곱 해도 돼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둘 다 맞는 답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2번 2번이 여기 있죠 2번이 6x제곱 y 세제곱 나누기 2x제곱 y 곱하기 3x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주면 6x제곱 y 세제곱이고 그다음에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죠 역수니까 역수로 취하는 게 여기는 좀 편할 수 있어요 곱하기 3x제곱 y죠 이제 약분을 해주면 돼요 2하고 6하고 약분 됩니까 분의 1이죠 2하고 6하고 약분 되면 3이죠 3 곱하기 3이니까 9죠 9가 되고 그다음에 x는 x제곱하고 x제곱이 약분 되잖아요 여기 x제곱 하나 남죠 2제곱이고 y는 이것들이 없어지니까 y 세제곱 남겠죠 얘는 그냥 9x제곱 y 세제곱 이게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그다음에 3번 3번에 지금 거듭제곱이 특별히 표현된 건 없으니까 바로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ab제곱 곱하기 2a제곱이고 나누기죠 나누기니까 곱하기 뭘로 바꿔 마이너스 6ab제곱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부호를 결정해 줘도 돼요 마이너스가 전체 2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전체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부호는 생각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부호를 결정해 줘도 됩니다 지금 6이랑 3하고 2니까 3하고 2 곱하면 6이니까 이 둘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여기는 상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a 하나 여기 하나 없어지니까 a 두 개 남죠 a 두 개 남고 그다음에 b 약분 되면 b 여기 두 개 남죠 a제곱 b제곱이 답이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그다음 4번 4번은 요건데 한번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2x제곱 y의 전체제곱 나누기 2x제곱 나누기 xy제곱이죠 요거 요거 분배를 좀 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거듭제곱 해주면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 4죠 그다음에 제곱의 제곱이니까 x4제곱이고 그다음 y제곱 되겠죠 나누기니까 곱하기 2x제곱분의 1이고 나누기니까 곱하기 xy제곱분의 1이죠 계산을 해 주면 되겠네요 요거 바로 바로 약분이 되나요 요 2약분하면 4니까 이게 2죠 그리고 x가 지금 x 분모는 지금 x하고 x제곱이 x3개 있죠 분모 근데 분자에 4개 있으니까 3개 없어지면 여기 하나 남겠죠 이렇게 남고 y제곱 없어지니까 답이 2x가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생각나누기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여기 나오는 식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나누기 3분의 2x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xy의 역수는 어떻게 돼요 역수는 2분의 3xy가 아니고 뭐야 2xy분의 3이죠 어 얘 틀린 거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3분의 2xy는 여기 2xy가 분자에 있는 거거든요 그치 여기 분자에 있는 건데 이거 분모 분자 바꾸면 2xy분의 3인데 얘는 이 숫자만 역수치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틀린 거죠 여기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 표현이랑 여기서 지금 요거랑 요거랑 같다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은 역수치할 때 절대 안 틀리겠죠 2a제곱 b제곱 분의 3이라고 하잖아요 역수치하면 근데 얘를 역수치하라 그러면 2분의 3 a제곱 b제곱으로 실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둘이 똑같은 건데 그래서 a제곱 b제곱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분자에 있는 거예요 분자에 있는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야 근데 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요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답을 표현할 때는 요렇게 표현 많이 하는데 둘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요렇게 표현하면 실수할 일은 없겠죠 부모 분자 바꾸는 거에 의해서 여기 이제 이런 거 실수 되게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걸로 이제 36쪽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자 이제 37쪽 요거만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이제 마지막 37쪽 스스로 점검하기 뭐 문제 나오는데 위에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고 자 1번 뭐 이제 할 수 있겠죠 이거 1번은 3번하고 3번만 한번 해봅시다 1번에 1번은 답이 2하고 4 곱하면 8이고 a가 5개 있으니까 5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3 곱하면 마이너스 9죠 그 다음에 x하고 x제곱이니까 x제곱 되겠죠 자 3번은 어떻게 돼요 3번 3번은 3a제곱이 되고 곱하기 거듭제곱 풀어주면 마이너스 2b의 제곱이니까 4b제곱이죠 자 숫자끼리 계산하면 10이고 a 2개 b 3개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도 x제곱 y3제곱이고 곱하기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y의 제곱이니까 거듭제곱 분배해주면 x4제곱 y제곱 되겠죠 같은 문자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x제곱 4제곱이니까 x6제곱이고 y5제곱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도 3번하고 4번만 한번 해볼게요 3번 2번에 1번은 답이 계산하면 2a제곱 b제곱이 될거고 그 다음에 2번에 2번은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이 될거에요 3번하고 4번만 한번 해볼게요 3번하고 4번 3번은 거듭제곱 3제곱이 있어요 계산을 해주면 2의 3제곱이 8이죠 그 다음에 a의 3제곱 b제곱의 3제곱이니까 b의 6제곱이죠 그 다음에 3에 나누기 4a 4제곱 b 5제곱이죠 이렇게 그냥 단항식을 나눌 때는 바로 분모로 가도 된다 그랬어요 분모로 갑시다 분모 분모로 가져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분모 b 5제곱으로 가져도 되는거에요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요 4하고 8하고 약분하면 2죠 분자에 2가 있고 그 다음에 a는 위에가 3개고 밑에가 4개니까 분모에 a가 하나 남겠죠 그 다음 분자는 b가 6개고 분모가 b가 5개니까 우선 b 남겠죠 그래서 분자에 b가 남겠죠 그래서 답이 a 분의 2b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4번 4번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8x3제곱 y5제곱이고 나누기 거듭제곱 해주면 마이너스는 제곱하니까 의미없죠 양수니까 됐고 그 다음에 x제곱 y4제곱 되겠죠 얘도 단순한 식이니까 그냥 바로 분모로 간다라고 합시다 x제곱 y4제곱이죠 계산하면 상수는 계산할 수가 없죠 마이너스 8 그대로 가겠죠 그 다음에 x제곱 3제곱이니까 없어지면 x 하나 남죠 그 다음에 y4제곱 y5제곱이니까 y도 분자 하나 남으니까 여기 하나 남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xy가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바로 한번 풀어 볼게요 3번 지금 3번에 1번이 이건데 1번은 바로 계산합시다 2ab의 완전제곱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를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계산하면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b 나누기니까 여러가지 식이 있을 때는 역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4a제곱 b분 a 이제 계산해주면 계산해주면 4하고 4하고 약본되죠 실제로 상수는 마이너스 2가 남고 a제곱하고 여기 a제곱 없어지니까 a는 다 없어져요 b만 약본해주면 b, b 없어지니까 b제곱 남죠 b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2b제곱이 다 이런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마이너스 2x제곱의 제곱이니까 이거 완전제곱하면 4x의 4제곱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3i의 제곱이고 나누기죠 나누기는 곱하기 없으니까 12x제곱 y 3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 얘는 3하고 4 곱하면 10인데 분모에 있는 10이라 약분 되니까 상수는 다 없어지겠네요 이제 x 계산합시다 x 계산하면 x제곱이고 4제곱이니까 x제곱이 남죠 이제 y만 계산할건데 보니까 분모에 y가 더 많죠 y가 3이고 2개니까 y 하나 남겠죠 x제곱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4번 4번 한번 풀어볼게요 4번에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식으로 하시오 우리 교과서 문제가 대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굉장히 평약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것도 좀 풀어보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대단원 문제나 이런 거 뒤에 거는 따로 남겨놨어요 나중에 이제 계약하고 나면 진짜 오프라인 계약하고 나면 이제 그 종합문제나 대단원 종합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풀이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 남겨놨기 때문에 스스로 점검하기랑 앞에 실제로 문제들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쉬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자 먼저 이거 한번 풀기 전에 이걸 생각해 보세요 먼저 4번에 1번 한번 볼게요 4x 4제곱 y 3제곱 나누기 네모는 2x 제곱 y 제곱 그럼 네모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예를 들면 12에다가 뭘 나눴더니 3이 나왔어요 우리는 네모를 어떻게 구하냐 네모 12 나누기 3하면 되는 거 그렇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구하려면 여기에서 이걸로 나눠서 이게 나왔다는 말은 반대로 얘를 구하려면 4x 4제곱 y 3제곱에서 여기에서 이걸로 나눠도 이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나누기 뭐하냐면 2x 제곱 y 제곱 해도 네모가 나온다 라는 거 이거랑 똑같죠 풀어주면 되겠죠 이거 나누기 해주면 어떻게 돼요 4x 4제곱 y 3제곱 나누기 2x 제곱 y 제곱이죠 계산해 주면 2하고 4 약분하면 2고 그 다음에 x 4제곱 x 제곱이죠 약분하면 x 제곱이고 y 3제곱 y 제곱이니까 y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x 제곱 y가 되겠죠 답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거랑 이거 곱해서 이게 나왔대 예를 들면 이런거죠 이런거 3 곱하기 네모가 12가 나왔어 우리는 네모를 어떻게 구해 네모가 4인건 알고 있지만 네모를 어떻게 구해 이거에서 이걸로 나누죠 12 나누기 4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제 2번식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 뒤에 둘이 곱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네모는 어떻게 계산한다 12a3제곱 b5제곱에서 얘를 나눠야 돼요 나누기 얘를 할 건데 얘를 미리 계산합시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4죠 4고 a제곱이죠 b제곱의 제곱이니까 b4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한번에 표현해주면 12a3제곱 b5제곱 나누기니까 4a제곱 b4제곱 되겠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숫자문제 계산을 해주면 4하고 12하고 3이죠 그 다음에 a제곱 3제곱이니까 a이고 그 다음에 b4제곱 b5제곱이니까 b 하나 남죠 그래서 정답이 3ab가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5번 문제 5번 문제 삼각형의 넓이가 8a제곱 b5제곱일 때 삼각형의 높이를 보아요 자 그럼 이 높이를 h라고 할까요 h 결국에는 삼각형의 넓이는 윗변 곱하기 높이죠 윗변이 뭐야 8ab3제곱입니다 문제 나오는 대로 하면 여기에다가 높이 h를 곱하고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 하죠 이거 계산한게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넓이가 8a제곱 b5제곱이 나왔다 뭐 이런 말이죠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거 왼쪽거 결국 h를 구하는 거냐 이 h 2분의 1이랑 8이랑 곱하면 이게 결국에는 뭐야 약분 되잖아요 4 4ab3제곱 곱하기 h 는 어떻게 되겠어요 8ab5제곱이 되겠죠 사실은 남산도 가능해요 h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8 되려면 일단 h는 어떤 수가 되겠어요 8 되려면 h 어떻게 되죠 4에다가 뭐 곱해야 돼요 일단 상수 2가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a제곱이 되어야 돼요 이게 a인데 a제곱 되려면 h는 a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 갖고 있어야지 a제곱 되겠죠 b3제곱에서 b5제곱 되려면 h는 b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2ab2제곱 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든지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둘이 곱해서 식이 나왔어요 아까 했었죠 둘이 곱해서 이 식이 나왔을 때 곱하기 전식을 구할 때는 여기에서 이거 나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야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결과물 8a제곱 b5제곱에서 나누기 얼마 하는 거예요 여기 4ab3제곱으로 해주면 되죠 이게 h가 나오는 거죠 이게 h죠 이게 h죠 따라서 h는 어떻게 되겠어요 4곱8제곱은 2구 a제곱은 a구 b제곱은 b제곱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